굿모닝 비트코인 9월 1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날씨가 죽음, 정말 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가 쌀쌀하죠? 일교차가 큰 만큼 여러분들 아침에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에 특히 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현재 0.07% 속보기 상승세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급등세에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대부분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일단 초록불로 채워져 있는 상위권 암호화폐들 분위기 보셨고요. 다만 알트코인들 중에는 조정받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낸스를 통해 확인해본 비트코인 가격 현재 0.05% 상승이라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은 만 달러 초반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정말 박세권을 그리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장중한때 만 78선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일단은 이 가격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간 상승세를 조금 탄력을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0.02%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 290달러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2,663억 달러로 형성되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가격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69.4%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더리움의 강세가 눈에 띄죠. 주간 그래프를 확인해보셔도 꾸준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가 오늘장에서 조금 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7위에 이오스 0.9%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라이트코인 3%대로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SV와 카르다노는 1.54%로 같은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빨간불과 초록불을 번갈아 가면서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쪽에서는 조금 내리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BKEX, 엘뱅크, 비트마트가 123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엘뱅크와 비트마트 24시간 동안 각각 55%, 120%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상위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대부분 거래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거래량 24시간 동안 58% 늘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암호화폐들 대부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보합권에서 1217만 7천원 형성하고 있고요. 뒤를 꼬이는 이더리움 4%, 비트코인 캐시 1%, 라이트코인 3% 등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알트코인들은 조금 하락을 하는 것도 있지만 위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0.04% 소폭 내림세를 받으면서 1216만 5천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내림세라고 보기에도 좀 힘들죠. 약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4.5%, 비트코인 캐시 1.6%, 파워렛저 4.3% 등의 강제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없고요.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춤한 상황에서 큰 소식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제 경제 쪽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입니다. 세계 유가가 급증하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안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크립토글로브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폭격이 있었죠. 이날 국제원유시장 가격이 10% 급증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따른 혼란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안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금속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위험 회피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금융자문서비스 기업이죠. 디비어스 그룹의 나이질 그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입지가 다시 확인이 됐고 가격이 1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전해드렸듯이 최근 비트코인 상승의 총매세는 무엇보다 미국 주식시장과 같은 거시적 전망의 호전이다. 비트코인의 양면성이 있는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경우 디지털금처럼 취급하게 된다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펀드스트레스의 톱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6가급증으로 좀 어지러운 가운데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자 ATC의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과 제유하고 비트코인 캐시의 지원 소식을 알린 상황인데요.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이 발표에 격분하고 있다라는 기사죠. 로저버는 비트코인닷컴과 ATC의 제의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전세계 모든 엑소더스 사용자들에게 P2P 전자 현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댄 다크필은 트위터에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생각한다면 비트코인닷컴 지갑은 어떠한 HTC 제품과도 맞지 않는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의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HTC의 결정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들이 비트코인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로채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HTC의 블록체인 스마트폰 엑소더스 모델 1은요. 웹사이트에서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해당 제품이 12월 초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구매할 수 있고요. HTC는 엑소더스 이래 지난 5월 독자 개발한 하드웨어 암호화폐 월렛 자이온을 탑재한 바 있고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핸드폰 사용자에게 자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급등세를 주도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가격이 197달러잖아요. 190달러 돌파를 할 수 있을까가 주목이 되어왔는데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다수의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사가 그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가격이 어떤 의미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트위터의 인기인 암호화폐 분석가인 캔터클라크는 211달러와 183달러의 핵심 수준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아니면 2번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건데 183달러를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트위터에서 인기인 암호화폐 분석가인 트레이딩룸도 최근 트윗에서 180달러에서 182달러 사이의 이더리움을 보게 될 경우 하락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일단은 190달러를 넘어선 상태죠. 조금 안정권에 있지만 혹시라도 180달러 선까지의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더 큰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리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자산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죠. 희소성은 또 자산의 장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플은 종종 이 자산 분배 방식을 둘러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리플 고래가 되어서 모든 리플 보유자의 상위 1%에 드는 것은 많은 초기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리플 고래가 되려면 2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요. 리플 보유자의 상위 10%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산을 보여주는 차트를 공유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토큰당 26센트 정도의 오늘날 가격으로 리플에서 약 2만 달러어치를 보유하면 고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7만 리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자의 상위 1%에 속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상위 1%가 되려면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듯이 리플의 최근 논란은 리플 공급의 대부분이 리플랩스에 의해서 에스크로에 보관된 후 잠금 해제돼서 중요한 리플의 경영에 자금을 대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플 자산의 정기적인 매도로 인해서 리플과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손실을 본 주주들에 의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OKEX 코리아가 모네로와 대시 등 5개 다크코인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지사 OKEX 코리아가 이런 5가지 다크코인의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올해 도입한 규제 권고안 준수를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업비트도요. FATF 권고안에 따라서 다크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이 이제 업계에 조금조금 더 퍼져나가면서 어떤 규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기대가 되고요. 통상 업비트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는 일주일간의 자체 검토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번 유의종목 지정은 업비트 상장 폐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FATF 권고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져 있네요. 자 비트코인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물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2.2% 오른 10,360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는 약부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와 이슈들 그리고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